오늘은 결혼식댁 찍은 거 날간도 놓고 어때? 잘 보이지? 그 부분은 어디다가 놔야 되나? 이건 좀 봐 안녕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대표님 아이고 아이고 앉아있어요 앉아있어 아 뭐해 좀 늦었죠? 어디 좀 들렀다 오느라 아니에요 저기 절 받으세요 어머니 받은 걸로 해요 받은 걸로 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걱정 많으신 거 알면서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순서야 어떻든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걸 어떡하겠어요 나는 기쁜 마음이니 걱정 말고 아이고 이거 내가 급히 서두르느라고 이거 마음에 찰른지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어서 낫기나 해요.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예단은 잘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흉내만 냈어요. 너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섭섭하긴요. 하나뿐인 따님이신데 이사장님께서 섭섭하실까봐 미안합니다. 저나 박간 양반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올해는 환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모두 집행이 되어서 후원금 형식으로 하고요. 내년도 예산부터는 고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만 환원사업은 회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떠난 며느리가 아주 열심히 하던 일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써주신다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러세요... 아휴... 다시 한 번 더 기다려봐요. 다시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